두 선수는 지금까지 두 번 대결에서 1승 1패에 전적을 나눠 갖고 있고요 랭킹도 김은지 47위 허영락 49위 아주 팽팽하거든요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100을 잡았는데 바둑은 지금까지 아주 팽팽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중앙을 둔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수습이 됐으면 그냥 무난한 바둑인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냅다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바둑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를 붙이니까 깜짝 놀랐죠 흙이 하나 단수를 치고 선수입니다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죠 때리는 것도 선수할 수 있으니까 일로 받는 게 정수고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웠어요 지금은 중앙으로 딱 젖혀버렸으면 흙이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젖힌 게 좀 아쉬웠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2단을 한 번 더 젖힙니다 흙도 화나죠? 아무리 화를 냈죠 그러니까 여기를 늘어서 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에서 이걸 밀어요 이 수가 진짜 깜짝 놀랄 만했습니다 막으면 양단수를 치겠다는 얘기고 이쪽을 잇거나 하면 여기를 잇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허영락 선수도 강수로 버티죠 자 근데 여기가 보기에는 백이 약간 무리 같은데 생각보다 얼마치 않았어요 하나 끊어놓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한 점을 때렸는데요 김은진 선수가 이 때린 수가 진다면 패착입니다 이 수가 이 수가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무조건 찔렀어야 돼요 찌르고 때렸어야 됩니다 이거 이건 안 돼요 이건 뒤로 단수 쳐서 이거는 연단수로 백이 죽는데 이걸 때립니다 자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도저히 그 백이 모양이 나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서 다음 수가 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중앙에 지금 양단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지키면 이걸 이어서 이게 사방팔방 약점이 많아서 공격이 안 됩니다 지금 이쪽을 지키면 여기가 끊어지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입구자가 하면 오히려 흙이 잡히고 여기서 이런 데를 씌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리는 순간 흙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막상 봉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찌르고 뒀으면 아마 거의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요 빵 때림 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는 백이 잘 됐어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그냥 때린 수가 에 아주 큰 실수예요 이걸 딱 이어버리니까 흙이 약점이 없어졌어 이러니까 백만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길 두는데 단수를 치고 아주 괴로워졌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허영락 선수가 이거를 바로 넘어가는 수가 또 큰 실수입니다 저루의 기회를 놓쳤어요 여기는 늘어서 뒀으면 사실상 여기서 완전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막을 때 여기까지 교환하고 지금 여기서 뭐 다른 데 둘 수가 없잖아요 늘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냥 한 점을 잡아요 이러면 이 백이 모양이 너무 나쁩니다 이걸 이어면 씌워서 그냥 잡히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막으면 이게 수부족입니다 백이 죽죠 그리고 백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다른 데도 안 돼요 이런 거 나갔다가는 이런 데를 날일자 뒀다가는 그냥 한 점을 때리고 끊으면 수부족입니다 그래서 백이 유일하게 둘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두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예 살 수 있는데 아주 괴롭죠 사는 형태가 예 뭐 이렇게 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바깥의 백이 또 완전 곰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었으면 허영락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걸 넘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끊고 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점을 때려서 조이는 거는 이었을 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막자니 이쪽이 다 선수라서 이거 그냥 끊고 늘어버리면 안 되죠 뭐 껴붙여도 안 되고 네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늘었는데 물론 받아주면은 이거 두고 먹여치고 여기까지 단수 치면 뭔가 사실 이것도 잡히진 않지만 뭔가 백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김은지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 한 점을 이은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한 점을 잡았는데 이거를 씌워서 두기에는 이제는 잡아서 이건 도저히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이 한 점 끊은 게 또 좋은 수고요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둡니다 때릴 때 이거 나간 거 또 투수인 정확했죠 지금 축이에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늘어서 두니까 졸지에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끼워도 막으면 끊어서 이거는 환격으로 백이 죽는데 나가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를 한 칸을 먼저 띄어도 백이 먼저 쌍립을 쓰고 연결하면 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백은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흙만 대책이 없었어요 흙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이래서는 완전히 김은지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정확한 아주 괴로운 곳이죠 자 이제 붙였고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입니다 이거 나갔다가는 이 빈 상가으로 틀어막고 딱 막히면 오히려 백이 걸려요 젖히는 건 좋은 수고 붙인 건 좋은 수고 여기도 선수죠 다음에 손을 빼면 이렇게 밀어서 잡힙니다 이런 거 단수 쳤다가 또 큰일 나요 여기 딱 단수 쳐가지고 딱 걸립니다 환격으로 잡혀요 이제 지키는 게 정수고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 젖혀놓고 지금도 흙이 사실은 여기를 잊고서 버티는 게 정수인데 백이 나가면 이 중앙 흙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허영락 선수가 여기서 좀 비틀어요 그런데 막상 한 점 그냥 끊어서 연결하고 여기까지 끊어버리니까 흙이 너무 집으로 손해를 받습니다 이게 또 거꾸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둬서 이러니까 이제 흙이 백이 기분 좋게 선수 잡고 여기까지 오게 돼서는 사실상 바둑이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선언을 할 장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둑이 또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실전에 진행을 보시면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김은지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끊고 여길 뒀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그냥 안전하게 여기도서 그냥 이쪽만 살려만 놨어도 뭐가 죽지만 않으면 지금은 김은지 선수가 이기는 바둑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늘어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여길 두니까 허영락 선수도 이렇게까지 교환해놓고 일단 이곳을 밀면서 어쨌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어요 이 대마를 잡으러 가는 밀어서 이렇게 여기는 일단 자체로는 움직이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 김은지 선수가 그냥 여길 치받아서 뒀으면 바둑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거 하나 당하는 게 아프지만 막상 이렇게 두면 중앙을 막았을 때도 사실 이것도 막히지도 않습니다 여기 빈삼각 두고 뚫으면 수가 나는 형태고 이쪽이 아니더라도 여기를 끼우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게 자체로 안에서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백이 살기만 하면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게 둘 수 있었는데 여기를 한 칸 띄었다가 막상 젖히니까 여기서부터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뒤로 받자니 이건 이어서 이건 백이 사활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막상 나가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앙이 잘 안 죽습니다 젖혔는데 한 칸 띄어 나가니까 나와서 끊어도 막상 나가면 이게 어떻게 백을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약점이 많아서 자 이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방향을 바꾸죠 이 자체로는 잘 안된다 보고 여기를 건드립니다 자 이수가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두니까 흑이 정수는 이제 1로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또 이쪽 당하는 게 또 괴로우니까 이렇게 당해야 되죠 실전에는 1로 받았는데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이걸 끼워서 이제 돌을 잡으러 가요 근데 사실은 이수로는 여기를 그냥 먼저 뒀으면 제일 깔끔했습니다 들여다봐서 이으면 여기를 둬서 4점이 죽고 여기를 두면 끊어서 있는 거는 이렇게 다 뒤쳐서 연결되잖아요 이건 뭐 흙이 안되죠 흙이 이제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자체로 못 살아있습니다 이건 이제 1억은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가면 이 자체로도 흙이 괴롭지만 문제가 이쪽에 돌이 계속 오면 예 여기가 그냥 죽잖아요 이쪽이 뭐 이쪽이 여기가 뭐가 조금만 들으면 이런 데가 오면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잡으면 100이 이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결정타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찾아가요 여기를 끼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받고 나면 문제가 100이 공배가 차면서 손을 못 빼요 늘면 이 밑에가 죽습니다 거꾸로 예 연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선수를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교환을 해요 이거 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흙도 손은 못 빼죠 여기 있는 순간 이 흙이 전부 다 죽습니다 이 가운데가 옥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딱 끊었는데 요 교환만으로 일단 100이 선수는 잡았어요 여긴 보시면 이어도 넘어가서 요게 자충이라 단수를 못 치죠 늘어도 끊는 순간 양쪽을 다 흙이 단수를 못 치기 때문에 수는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래프가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 여기가 끊기면서 이 두 점 때리는 게 또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깔끔하게 잡지 못하면 바둑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전에 이제 여기를 치받아서 잡으러 가는데 자 이때가 화영락선수의 기회입니다 이때 흙이 일단 어딜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뒀어야 되요 쌍림 이게 사실 20초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각하기 참 어려운데 이거를 끊어도 이어서 두면 이거는 죽어요 여기는 다섯 점은 죽는데 여기가 죽더라도 이렇게 둬서 요 몸통을 살리면은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쪽에서도 이득을 많이 받고 이 후변 쪽에 백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 정도 떨어지는 걸로는 흙이 이겨요 근데 여기 쌍림을 섰으면 이 돌을 다 잡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듣는 게 없어서 이거는 백이 봉쇄가 잘 안 돼요 근데 실전에 화영락선수가 여기를 띄었는데 이건 맛이 나빠요 백이 여기서 이거를 치받고 딱 끊었으면은 이거는 뭔가 하나는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를 단수 쳐도 여기를 단수 쳐도 이렇게 나가고 여기를 쳐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요런 식으로만 나가도 그냥 수가 나죠 예 이거는 딱 때리는 순간 뭐 맛보기로 걸렸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여기를 붙이고 끊었으면은 지금도 백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 선택이 뭐였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는 수를 선택을 해요 자 가장 원초적으로 끊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백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서 안 되냐면 자체로는 끊겼고 흙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절묘한 게 흙이 여기를 가만히 있게 되면 백이 여기서 응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중앙을 한번 지켜볼게요 이러면 여기를 때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손을 못 뺍니다 백이 손을 빼면 지금은 여기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집이 나요 이건 선수로 살아요 여기 또 받아야 되니까 중앙에 집이 나면 세 점이 잡혀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백은 지금 무조건 여기를 찍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체로는 흙이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점을 딱 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백 이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이 백과 흙의 수상전은 딱 덩치만 봐도 상대가 안 되죠 수상전이 무조건 흙이 잡습니다 그래서 백이 중앙을 못 버티고 여기를 이으면 이걸 이어서 백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흙의 사활이 문제인데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있고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냥 따라만 나가도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이건 선수죠 이걸 도저히 여기서 흙을 집을 안 내주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쏠쏠 기어 나가도 이거는 무조건 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 허영락 선수가 역일이었으면 이바둑은 흙이 허영락 선수가 이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기기 바로 직전 여기서 이거를 따낸 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이게 완전 통안의 한수인데 아 이거는 착각이 있었어요 이건 착각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20초에 바둑을 둬야 하니까 정확히 못 본건 이해하겠는데 이거 너무 허무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백이 이 자리가 서로 간에 쌍방간의 극소입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착각을 했냐면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를 대는 순간 여기를 있는 순간 아마 허영락 선수는 이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이 세 점을 이렇게 잡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흙이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백을 잡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하영락 선수가 결정을 착각한 건 뭐냐면 이 백이요 이 세 점이 지금 수가 무려 세수나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를 두더라도 이런 데를 때리더라도 여기를 메꾸면 이게 당장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선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면 백이 살아요 수상전이 아예 안 됩니다 백이 아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거 안 하고 흙이 이 자리를 뭐 이런 데를 둬도 여기를 찔러도 여기를 찔른다고 해도 막아서 막는 순간 여기를 이런 데를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먼저 이쪽이 잡히니까 아까 이 모양에 대해서 뭔가 허영락 선수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를 둬서 흙이 살 수 있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받아주면 이렇게 둬서 그런데 흙이 백이 안 받죠 백이 일로 집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이 형태를 착각했어요 형락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흙이 결국은 이거를 젖혀놓고 이걸 때렸는데 백이 이렇게 웅크려서 받으니까 아까 같은 수순이 왔죠 흙이 원래는 중앙을 지켜야 되는데 던질 자리를 찾은 거죠 백이 일로 딱 집으니까 예 여기서 허영락 선수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둘 수가 없는 게 끊으면 단수 쳐서 이게 다 떨어지고 예 자체로 세 점이 떨어졌어요 단수 치면은 이울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확실히 이게 피셔 20초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마 이 난해한 수상전에서 두 선수가 한 두 번씩 큰 실수를 했어요 예 서로 이길 찬스가 두 번씩 있었던 바둑입니다 원 원 감사합니다.